롯데 AMC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투자처로서 롯데리치가 가진 장점과 상장 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고 합니다. 롯데리치는 최근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간담회 현장에 김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롯데 AMC가 롯데리치로 코스피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롯데 AMC는 지난 3월 롯데지주가 100% 출자에 설립한 부동산 투자 운용 전문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과 안정적인 수익률로 부동산 투자 회사 이른바 리치가 주목을 받는 지금 롯데리치 상장을 통해 국내 대표 리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롯데리치는 롯데쇼핑이 보유한 백화점 4곳, 마트 4곳, 아울렛 2곳 등 총 10곳의 부동산에 투자하며 총 자산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국내 대표 유통사 중 하나로서 업계 점유율과 경쟁력이 높은 만큼 롯데리치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롯데리치는 임대료 수익을 통해 6%대의 배당 수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담보부 사채 발행을 위해 받은 신용평가 결과 AA-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롯데리치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수요 예측에는 969개 기관이 참여해 358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 상장 예정인 롯데리치는 상장 성공 후 롯데쇼핑과 협의해 롯데쇼핑의 부동산 자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호텔 등 리테일 외 부동산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예정인 롯데쇼핑의 부동산 자산에 진심한 일이site TWO 예정인guy what to do earmyescl positive 책기적으로는 입니다.